바로 우리 소희 씨와 세븐 씨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술의 힘이냐 아니면 피지컬의 힘이냐. 자, 삽바 잘 잡아주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희 씨! 이야, 자세히 볼게요. 개구리, 개구리! 달라, 달라! 야, 바닥에 붙었어! 엄마나 이중 날아가! 야, 이게 뭐야? 처음 봅니다. 자, 왼부로 몰려! 퐁! 자, 왼부로 몰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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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부로 몰려. 자, 세븐 씨. 세븐, 네. 자, 오른무릎 올리고. 이야! 와, 자세 낫지구나. 자, 자세 낫지구나. 자, 준비! 시작! 오, 야! 시작! 오, 야! 택시 결승 달아. 네, 세븐 씨 버틴다. 우와! 네, 세븐 씨 버틴다. 우와! 야, 세븐 씨가 버티네. 힘이 잘 나요, 형. 오, 세븐 씨 기술을 잘합니다. 자, 기술 들어가요. 파이팅! 우와! 야! 우와! 세븐 씨가 힘으로 버티고 있어, 지금. 이달이 형이 이겨야지! 와! 와! 소희 씨가 지금 기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 소희 씨가 지금 기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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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무처로 들어가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네, 시작! 자! 우와! 우와, 왜? 뭐가? 기술에 나오는 이유가 어때요? 잘 봤어. 이야, 자, 하영! 이야, 자, 하영! 이야, 자, 하영! 야, 웬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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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력 싸움입니다. 자, 순식간이거든요. 자, 기술 한 방이 먹히느냐. 자, 기술 한 방이 먹히느냐. 이야, 세봉! 세봉! 야, 세봉 씨가 방금 성공하다. 야, 이거 재밌다. 세봉! 세봉! 재밌어, 재밌어. 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야, 이거 혼자 신신하다. 야, 세봉 신신하다. 세봉 사 빠져본 것 봐, 우와. 우리 팀. 자, 응원하는 기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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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팀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와, pedestrians. 우와, 세봉. 세봉 씨, 세봉. ZY봄 sake 세봉 씨, 세봉 씨, 우와. 우와, 얘들아. 얘들아. 마지막 10초 아유투 씨 나오면 둘이 다 이겼다 8 7 6 7 6 5 5 5 5 6 6 6 5 5 5 자, 두 분 다 일단 너무 수고했어 자, 일단 너무 수고했어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대박이었어 서로 한 번 안아주시고 예 멋있어 진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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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했습니다 정말 피 튀기는 결전이었어요, 정말로 소혜 씨가 승리했습니다 대역시 천하장사 마음마세 여호 소혜 씨 축하드립니다